안녕하세요 나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크리스피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딸기챔과 히핑크림도 준비했구요 맛있것은 딸기우유에 생딸기를 갈아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식감에 역시 두개와 함께 먹었지만 이 식감과 식감이 너무 좋네요 뭔가 맛있엉? 너무 맛있어 단무지 됨 딸기맛 중간에 저희는 국물에 마요네즈 식감 크기도 청양고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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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바삭바삭 갓 국kg 설탕 호박 마카롱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치즈볼 뱃살이 맵다 전혀 못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젤리 너무 맛있어서 고소한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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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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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몸에서부터 먹으면 더 빨리 맛있게 드셔보세요 ε 잭잭 계란 껍질은 먼저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뼈는 항상 먹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리지널 6개 딸기 도넛 6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안녕